새학기 하금풍 거래! 우와 이제 곧 새학기인데 새학기가 시작돼서 떨린다! 1번 아무 생각이 없다 2번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는 1번 무척 떨린다 나는 2번 아무 생각이 없다 키키키 귀여워 미끼 저는 이거야 우와 귀엽다 오 진짜 귀엽다 나도 수첩 있는데 저는 이거야 짠 귀엽지요 너무 귀엽다 승인 승인 나도 승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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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요 오 귀여워 여기에 인스 붙이면 좋겠다 다음 거래는 인스로 할까? 그래 나 어몽어스 스티커 보겠어 여기서 몇 장 거래하면 되겠다 나는 오 그래 나도 몰랑이 스티커 보겠어 오 몰랑이다 그럼 나는 이거랑 이거 오 그럼 나는 이거랑 이렇게 이렇게 할게 좋지요 승인 나도 승인 우와 오 그럼 우리 붙이기 해볼까? 좋지요 몰랑이 스티커로 붙이기 오 몰랑 오 완전 귀여워 목마타고 있어 오 우와 어몽어스 위에 플라밍고가 올려져 있어 너무 귀엽잖아 우와 이것도 여기다 붙여야지 너무 귀엽다 짜잔 너무 귀여워 너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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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비키야 우리 새학기 되면 담임선생님 바뀌는 거지 아마 근데 안 바뀔 수도 있어 진짜 제발 우리 선생님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 담임선생님 진짜 좋은데 그러니까 제발 우리 오키님들의 응원을 모아서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서 응원해주세요 좋아요 3,000개가 넘으면 우리 담임선생님이 안 바뀐대요 제발 저는 그 다음 이거야 어 비침에 묻자 어 비침에 묻자 오 귀여워 그럼 나는 이거야 우와 이게 뭐야 잘 봐 이건 칼인데 쓸 때만 이렇게 하고 들어가버려 슉슉 안전하지 우와 정말이네 택배 뜯을 때 좋겠다 좋지요 맞아 택배 뜯을 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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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인 승인 오 귀여워 우와 오 달걀같다 귀여워 오뚱오뚱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다쳤을 때 필요한 귀여운 밴드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나도 그런거 있어 여기 카카오 밴드 우리 몇개씩 나눠가질까 그래 그러자 그럼 이렇게 이렇게 두개 두개 네개 오케이 오 너무 귀여워 승인한다 승인 나도 승인 나도 승인 나도 승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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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우와 이거 너무 귀여워서 한번 써보고 싶다 안 다쳤는데 한번 써볼까 좋지요 아 내 손가락 아 다쳤다 오 밴드 붙여서 오 예쁘다 우와 귀여워 정말 예쁘다 나도 이렇게 붙였어 아파도 밴드 보면 안아파질 것 같다 너무 귀엽다 맞아 오키님들 여기있는 제품들 다 광고하는거 아니구요 저희끼리 새학기 물품 거래하는거에요 우리 오키님들도 새학기 준비 잘해서 첫 시작부터 성공해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최학기 학용품 거래하기 대성공 다음 영상도 너무 재미있지요 저 하늘의 날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책을 지키시오 산책을 지켜줍니다 제 스위트 매우 제주민을 사용합니다